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지역 소식 전해드리는 AI뉴스 경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최고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도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진행해온 착한 임대인 운동을 웅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만원부터 최고 700만원까지 인하된 임대료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신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 4천여 곳에 업체당 40만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관광사업체이며 1월 기존 휴업이나 폐업상태가 아니면 됩니다 더불어 전세버스 중 여행업을 겸하고 있는 업체에는 버스 한 대당 10만원의 지원금도 최초로 지급합니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3일 인천지역아동센터 총연합회와 아동돌봄 강화를 위한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학교시설 사용료 50% 감면과 특수자료 공유 등 효과적인 아동돌봄을 위해 상호협력할 방침입니다 시교육청은 상호교류를 통해 아동돌봄 관련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인천지역에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주간 도매시장과 어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여 30곳의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 중 23곳은 수입산인데도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5곳은 다른 지역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미표시 업체 23곳을 담당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7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다음 달 4일까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에 미취업자인데요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자입니다 또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여야 하는데요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선정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2019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받은 대출금 중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부평구 다목적실내체육관이 증축 공사를 마쳤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은 4일 시설 점검에 나섰는데요 부평구는 8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다목적실내체육관을 2층으로 증축했습니다 증축된 공간에는 세미나실과 영상제작실, 소회의실 등이 마련되는데요 기존의 1층 공간은 에어로빅 등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오는 28일까지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사업은 평화도시 조성과 평화통일교육 등 2개 분야인데요 먼저 평화도시 분야의 경우 한강하구와 애기봉 등 김포지역의 평화자원을 주제로 한 사업을 선정해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평화통일교육 분야의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체험, 토론,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개 사업을 선정해 각각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경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금요일과 함께 smash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